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너는 잔나무는 널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맞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큐빗, 강이 50큐빗, 코가 30큐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도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신은 육체를 천에 밀천해 땅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토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가 가는 곳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wherever Jesus Christ goes, all problems are taken care of 여러분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요 사보건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데서 아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은 어둠이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 앞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토는 빛이십니다 예수는 빛이기 때 그 앞에 어떤 어둠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건 베드로 자네의 큰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토가 계셨을 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타워하신 그 배가 풍랑으로 막 뒤집혀질 듯이 심하게 요동했습니다 예, 큰 문제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토와 함께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역시 문제입니다 그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없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거기 계시면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한들 예수 안에서 그 문제가 안됩니다 얼마나 잘하는 이야기입니까 가나만 여자 가나만 잡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토를 만난 뒤에 가늠한 여자는 다시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오셔서 그 여자의 모든 문제를, 죽음을, 저주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는 방황하고 하덕이었습니다 그 한 어떤 시점까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어떤 시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토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토의 은혜로 내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가 사암을 받고 예수 그리토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게 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토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에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잔나무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Here we're talking about Noah's ark and it talks about how it says make thee an ark of gopher wood 그 안에 간들을 막고 and make rooms within the ark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and pitch it within and without with pitch 물론 이것은 노아 홍수 당시에 있었던 방주의 제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토의 그림자로 이걸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But even this, this serves to be a foreshadow of Jesus in the Bible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로 말면 저주를 받아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저주와 멸망을 받을 때 When people come to sin and they were to be destroyed through the rain, through the flood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All people outside of the ark were destroyed 그러나 이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을 당지 않았습니다 But the people in the ark, not even one person was killed 그 마치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That is like when we dwell inside of Jesus 여러분 그 예수 그리토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Because Jesus Christ, He becomes a solution to all of our problems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지 If we have a problem, the problem is only that we are outside of Jesus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While we are together with Jesus, there is nothing that could be a problem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Isn't this amazing? 자 이제 이 방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speaks about the ark saying Thou shalt pitch it within and without with pitch 여러분 역청은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아스팔트 피치 종류지요 You know the pitch, it's like the asphalt tar, right? 그래서 지금 방주를 이렇게 만들 때 배 나무를 이었기 때 가운데 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because when they put the wood together for the ark there might be a little space 아무리 텀을 정교하게 해도 거기 텀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역청을 칠하라는 거죠 So no matter how much you close the space you cannot do it perfectly, that's why you put pitch there 그 역청으로 방주의 바깥 부분을 칠할 뿐 안쪽에도 전부 칠하라고 돼있습니다 And it says not only would you pitch the outward layers of the ark but also the inward layers of the ark 그 역청으로 안팎의 칠을 해라 So it says pitch within and without with pitch 여러분 그건 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So what is this explaining to us?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건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일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에 못 받게 죽으시게 했죠 십자에 못 받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And at the cross he did the work of taking care of all of our sins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But just because God takes care of all of our sins that doesn't mean everything is taken care of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할지라도 What I mean is even though God forgave all of our sins 만일에 우리 마음이 그 죄에서 벗어나면은 벗어나지 않아야 하면 But if our hearts are not freed from sin 실제 우리는 죄를 다 해결했지만 우리 마음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도 해야 하지만 That is why God not only did he have to take care of our sins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죄에서 해방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But he had to free our hearts from sin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빚으로 죄를 비유한다면 In other words, if you compare sin with debt 우리 빚이 다 갚아졌다고 하지만 Suppose all of your debt is paid off 내가 그 빚이 갚아준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But if you don't know, if you don't realize your debt has been paid off 실제 빚은 다 해결이 되지만은 Although the actual debt is taken care of 내 마음은 여전히 빚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If you don't know, your heart will only be tied down still to that debt 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의 관계를 해결하게 우리 죄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That is in reality, between us and God, God had to take care of the problem of sin 실제 우리 마음도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ut he also needs to have our hearts become freed from sin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스 9장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히브리스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지해 사장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야?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다고 But he entered into the tabernacle that belongs, that is in heaven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땅에 있는 성전에다가 자기 자신을 피를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염소나 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로서 죄를 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형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 흘린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의 피를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에다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에 가서, 성소의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있는 성전에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린 것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흘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 영원한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He sprinkled His eternal blood into the eternal tabernacle that is in heaven and forgave our sins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죄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피를 뿌리므로 완벽하게 씻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죄가 씻어진지 않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에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에 성전을 예수님 피를 뿌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에 성전을 예수님 피를 뿌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죄가 씻어졌는지 씻어지지 않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씻어져야 하기도 하지만, 죄가 씻어진 줄 알아야 우리 마음의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늘나라 성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고 죽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죄가 사해진 줄 알 수 어떻게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었는지 정확히 모를 때에, 우리 죄는 실제는 씻었지만, 우리 마음은 죄악된 마음 안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죄가 속해진 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일을 하셔야 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속하는 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른 법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In the problem of forgiving our sins, Jesus dying at the cross, that alone was more than enough, so nothing more needs to be done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죄가 정확히 씻어졌다고 할지라도, 죄가 씻어진 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But no matter how precisely your sins have been washed, if you don't know it has been washed, your hearts cannot be freed from sin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도 하셔야 하지만 우리 죄가 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랑 깨닫게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o in other words, not only did God have to crucify Jesus and forgive our sins, but also He has to let us realize and let us know our sins have been forgiven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그 피를 하늘나라 성전에 뿌림으로 우리가 사하는 일을 끝냈습니다 So to forgive our sins, God sent Jesus Christ to be crucified, and through the sprinkling of that blood in the tabernacle of heaven, our forgiving our sins have been complete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죄가 사해진 줄을 모르면 우린 여전히 죄 속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And so even though our sins may have been forgiven, if our hearts do not know that, we cannot be freed from sin in our hearts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살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God prepared Jesus even before creation to go and forgive our sins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그 피를 하늘나라 성전에 뿌렸다고 했을 때 And so when God says that Jesus was crucified and sprinkled his blood in the tabernacle that is in heaven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For us humans who don't know this,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 and sprinkled his blood, our hearts cannot be freed from sin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And so God, not only did he send Jesus to forgive our sins, but he needs to surely have us realize what has been done for us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가 예수님을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어떤 일을 하나 하시야만 했습니다 And so there was one work God had to do to let us realize that Jesus was crucified for our sins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신의 산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And to do that, God one day had Moses go up to Mount Sinai 그래서 모세에게 신의 산 위에서 십계명 두 개 돌파는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And on Mount Sinai, God gave him two tablets of stone that had the tenth amendments 실제 모세는 40일 동안 신의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요 Mount Sinai, Moses was there for 40 days 그런데 그 40일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할나라 성소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And for 40 days, what did Moses do? God showed him the exact tabernacle that is in heaven 이것은 재단이야 This is the altar 이것은 물두멍이야 This is the water pot 이것은 떡상이야 This is the bread table 이것은 등대야 This is the candle stick And this is the incense 이것은 법개야 And this is the ark 이것은 속죄소야 And this is the redemption place 자, 이제 그 사실들을 자세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And God showed that to Moses one by one precisely 모세는 40일 동안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And for 40 days on top of Mount Sinai, Moses studied the tabernacle that is in heaven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에 내려간 뒤에 내가 산에서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 이 땅에다 성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And when Moses goes down the mountain, God told Moses, make the tabernacle on earth according to the image I showed you So Moses brought down the two tablets of stone and when he went down in the image that God showed him in a smaller version he made the tabernacle And Moses made the altar exactly according to how God showed it to him Then He made the water pot Then He made the water pot Then He made the dust, this floor, the tub, the ground and the pot And He also made the bread table, the incense and the soy thing And then He made the ark Then He made the ark Then He made the ark And then God told the Israelites When they commit sins Put blood upon the horns of the authors And put blood upon the redemption place 그런 죄사로 말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건 실제로 죄를 사하기도 했지만 물론 그 죄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별 의미를 가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것에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단의 땅에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전 재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에 피를 바르고 속죄의 피를 뿌리며 죄사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사는 그 재단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은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늘 깨닫게, 아, 죄를 이렇게 하면 죄가 씻어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그 염소를 잡아서 죄를 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들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관여를 했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 삶 속에 죄사라는 게 늘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는 죄사를 드리며 죄를 늘 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죄사를 드리게 한 그 목적이 어디있냐면 예수님께서 또 그런 방법으로 이제 땅에 있는 성수 아닌 하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그 피를 하늘의 성전에 뿐인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볼 때 아 저렇게 해서 죄가 사해졌구나. 지금까지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들은 그 제사와 예수 그때 그 죽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뭘 알게 됐습니까? 아 그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구나. 아 in this way, just as we killed lambs, Jesus became the lamb of God.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한나라 성서에 뿌리셨구나. 그리고 우리 땅에 드리는 이 제사는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아 the offerings we gave on earth, these are just images. 이건 어디까지나 순간적인 죄를 사하지만, These only forgive temporary sins.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But Jesus, He accomplished the eternal redemption.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그 십자가에 씻으신 거구나. Oh so Jesus eternally forgave our sins at the cross.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한나라 성서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And through sprinkling His blood at the mercy seat that is in heaven,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Ah my sins are forgiven, to have them realize that. Ah 내 죄가 다 씻어졌네,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God He wanted to have them realize, Ah all of my sins are washed away. 여러분 우리가 그 방주에 역청을 칠했을 때, When they put the pitch in the ark, 여러분 바깥 부분만 칠하면 되잖아요. They only need to put it on the outside. 바깥 부분에 하나님이 방주를 봤습니다. And for God saw the ark from the outside. 자 그 방주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의 식구들이 사는데, And inside of the ark there is a loving family of Noah. Ah 거기에 많은 그 짐성들이 거기 있는데, And there are lots of animals that are there. 방주에 물이 들어가면 안되지. Well you couldn't let water into the ark. 그니까 방주 밖에 역청을 칠한 거고, Ah 하나님, 아 방주에 물이 안들어가겠구나 하고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And God had the pitch put on the outside layers of the ark, And God would say, Ah there is the pitch, the water is not going to get into the ark.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방주에 모든 것이 역청이 칠해져서 안심이 됐지만,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re is a pitch all over the ark and they are safe. But, 그럼 방주 안에 있는 노아나 그 식구들은 밖에 있는 역청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But the Noah and his family that are in the ark, they cannot see the pitch that is on the outside of the ark. 그니까 이제 방주 안으로 물이 섬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So they worry, what if the water comes in through the ark?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도 역청을 칠해라. And that's why God told Noah to put the pitch inside of the ark as well. 하나님은 방주 바깥에 있는 역청을 보고, 우리가 안전할 거다 하고 믿으시는 거죠. God sees the pitch on the outside of the ark and says, Ah they will be safe. 그래 여러분, 노아 그 식구들은 안에 있는 역청을 보면서, 아 역청이 칠해졌구나, 이제는 물이 들어오지 않겠다 하고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And Noah and his family see the pitch inside of the ark and they say, Ah the water is not going to get in, Ah we will be safe.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굴때 흘린 그 피를 보시면서, 아 이제 사람들의 죄가 다 씻어졌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고 안심하시는 것입니다. God, He sees the blood Jesus shed at the cross and He feels safe and He says, Ah the people's sins have all been forgiven. 근데 우리는 안에 있는 방주를, 노아씨가 안에 있는 방주를 보고 하듯이,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저 죄를 사했다는 게, 하나님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just as Noah and his family sees the pitch that is inside of the ark, not only should God see the blood Jesus shed at the cross, but we too should be able to see it.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사실이고, It is true that our sins have been forgiven in the eyes of God. 아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졌구나 하고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And we too, as we look to the cross and see Jesus' blood, we realize for sure, 아 our sins have been forgiven. 그때 우리는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And right then, our hearts become freed from sin. 실제로 죄가 씻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d so to God, to have our hearts become freed from sin,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한나라 성전에서 되는데, 일부러 이 땅에 성소를 만들고, 속죄시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Not only did God create the Jesus Christ, the tabernacle that is in heaven, but also the tabernacle that is on earth, to show it to us. 예수님의 죽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Through the death of Jesus, all of our sins have been forgiven.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예수님 십자에 죽은 내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And secondly, now in our hearts, we must realize that the death of Jesus forgave all of our sins.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must believe it.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구원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Right then, salvation, Jesus becomes accomplished in you.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oday, I will speak up to here.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Please take care until next time.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